이번 달에 여기는 원악가고요 잠시 숭 1번 원산 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그러나 그럼 원악을 쓴다 왔습니다 어제 콘서트 해서 이제 다들 비교할 상태인데 준비하시는 분이 더 신나게 구셔서 지금 안 나올 수도 없었는데 삼치면 어떠하리 삼오면 어떠하리 내 낚싯대를 묻어주오 그때 마침 잠시 내게 형 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하워 슈퍼 참치 앞으로 가는 거 보호해서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래시도 그댈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다 아까 더울 줄 알았는데 몇 번이야? 여섯 번? 일곱 번 갔나? 많이 갔을 뿐 잡지는 못했어요 참치는 못해봤지 참치는 구경도 못해봤지 거기서 일단 시작 부분은 무조건 형이 한 거 참치 이게 딱 임팩트가 있는 거 같아 쎄! 좋아! 임팩트가 아주 좋아 트로트 느낌으로다가 참치 댄스 하나 만들어줘 참치 댄스요? 그러면 여기 혹시 근처에 참치 잡히는 데는 없나요? 참치요? 우리나라도 이제 참치가 많이 잡혀요 여기 포인트가 없네 여기서 남해 쪽으로 조금 내려가요 아 내려가야죠 포항 쪽 여기서는 안 되고? 네 여기도 달라요 느낌? 네 네 네 잡았어 형? 형 잡았어? 몰라 지금 뭔가 빡세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와 형님 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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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기가 막힌 노래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잡히면 노래 안 쓸라 했지 잡힐 거야 형 혼자 쓰게 생겼는데 잡힐 거야 잡힐 거야 내가 처음에 약간 물을 켜고 살짝 떴다가 어? 낚싯대가 왜 이러지? 뭐라고 했는데 어? 뭐라고? 약간 생겼다니깐 형 형 막 이런 식으로 아 얘가 형 형 거려요? 자살이 되면 되겠다 형 형 혹시 이 초심자의 행운이란이 있지 있지 어? 뭔가 툭툭 치는데요? 가만 봐요 툭툭 치는데 어? 어? 쳤어 쳤어! 조그만데? 만색인가 걘가봐요 너무 툭툭한데 친구가 아 너무 툭툭한 친구 잡아서 민망한걸 아 너무 툭툭한 친구 잡아서 민망한걸 형님 뭐 기다림으로 뭐 없나요? 기다림으로 기다림을 주제로 나 기다림을 주제로 비트를 틀면서 할까요? 낚시를 그러면 그럴까? 참치가 내게 말을 걸어 형 나 좀 데려가 이런 느낌으로 나가 그때 마침 참치 내게 말을 걸어 형 형 나 좀 올려가지고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데려가요 참치 바다 참치 팔딱팔딱 뛰는 곳은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그때 마침 참치 내게 형 형 나 좀 데려가요 바다 참치 말고 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슈퍼 참치 슈퍼 참치 나쁘지 않지? 슈퍼 참치 슈퍼 참치 슈퍼 참치 좋은데? 슈퍼 참치 어디 갔나 참치 문어 문어 얘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낚시 한 다음에 잡히는 잡히는 참치로 하죠 아 잡히는 물고기로 하죠 좋았어 상어 찐상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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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참봉해야겠다 저 내 집 봤어요 그래서 여기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니야? 여기 엄청 큰 거 있는데? 문다 물었다 안 물었어 안 물었어 자 여기 있다 오오오 저기 문다 스위트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상어를 상어를 놓치네 바로 앞에서 아 뭔가 한 마리만 더 잡히면 참치 잡았어 틀자마자 잡았어 틀자마자 물었어 참치 대박이다 진짜 거짓말 안하고 틀자마자 물어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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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참치 참다랑우 맞습니다 찐참치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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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참치가 잡히지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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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히자는 뭐 의미로 해가지고 그냥 시작한 건데 어디 뭐 이렇게 바다로 가거나 아니면 뭐 낚시하러 가신다 한 번씩 들어주십시오 행운이 깃듭니다 상어도 넣어도 되겠는데 가사에? 그러니까 추포 잡지 밟다 밟다 뛰는 것은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삼치면 어떠하리 향어면 어떠하리 삼치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내 낚싯대를 물어 주오 그때 마침 잔신 내게 형 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슈퍼 참치 좋습니다 아 형님 참치 노래 만들길 잘했네 그러니까 바로 참치가 잡히네 심지어 상어도 보네 그러니까 상어까지 왔어 아 상어 잡았습니다 레전드였나 그거는 끝났지 근데 솔직히 오늘 참치만 본 것도 대박이지 참치 잘 안 잡혀 맞아요 동네 강릉에서 그러니 참치 말도 안 되죠 조금만 했지만 참치 참치니까 그렇지 그럼 그럼 진짜 제목 바꿔야 되나 싶었다 저도 소리 좀 참치가 많나 싶었는데 참치가 맞았어 참치가 맞았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콘서트도 고생하셨고 녹음 잘 녹음 참치 녹음 할 땐 역시 참치지 참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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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접은 참치도 한 요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하하 그렇게 한 요만했나 네 그래도 2만은 했죠 이 만했 맞죠 음 참치 슈퍼 참치 평균치 슈퍼 참치 그때 마치 참치 내게 형형 나 좀 데려가요 참치 팔딱팔딱 뛰는 가슴 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 동해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간드러지게 동해바다 서해바다 내 물고기는 어디 있을까 광어면 어떠하리 삼치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슈퍼 참치 상어를 조금만 뉘앙스 약하게 해서 상어면만 이렇게 살짝 삼치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상어면 어떠하리 완전 간드러지게 오케이 내 낚싯대를 물어주오 프리코러스 프리코러스 오케이 프리코러스 워어어어 워어어어 슈퍼 참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재밌네 녹음이 이렇게 재밌는거 오랜만이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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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